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을 혼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을 혼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결국 이상보다 현실을 택함으로써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기초공천 폐지 약속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양면입니다.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뜻밖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해 뒤 대선 때는 야권 단일화 후보 경쟁을 하다 또다시 사퇴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독자신당을 추진하다 돌연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통합 후 제1야당의 대표로 승부수를 던졌던 안 대표는 공천 유지 결정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유지로 결론난 직후 안철수 공동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기자회견도 연기를 거듭하며 사무실에 집거했습니다. 6시간 후 기자회견에 나선 안 대표는 일단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안 대표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공천 유지 여론전을 벌인 것은 사실상의 불신임이란 평가입니다. 앞으로 강경파 의원들이 사사건건 흔들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내의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당대표 두 분이 많이 흔들렸다고 보고 있고요. 약속을 깨게 만든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비마다 좌절을 맛본 안 대표의 정치적 명우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업을 하고 청와대까지 찾아가는 쇼를 벌이더니 결국 국민들의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철수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새정치를 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호랑이에게 먹힌 것 아니냐며 정계 은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공천을 하기로 결정됐으니 곧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또 기초선거 무공천을 번복한 만큼 도로 민주당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 명분과 정체성도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공천 무공천을 철회하면 합당도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철회한 데 대해서 합당 명분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천연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돌고 돌아 책임정치의 길로 돌아와 다행이지만 당원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우롱해온 안철수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업을 하고 청와대까지 찾아가는 쇼를 벌이더니 결국 국민들의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철수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새정치를 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호랑이에게 먹힌 것 아니냐며 정계 은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초선거 무공천을 번복한 만큼 도로 민주당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 명분과 정체성도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 공천 무공천을 철회하면 합당도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접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심판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고 의문 속에 대선 후보 자리를 사퇴했고 독자신당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입장을 번복해 합당한 뒤 무공천 철회까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른바 철수 정치를 한다는 입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고 의문 속에 대선 후보 자리를 사퇴했고 독자신당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입장을 번복해 합당한 뒤 무공천 철회까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른바 철수 정치를 한다는 입판까지 나왔습니다.